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다 감기적 감기 그렇게 돼버렸어. 저 편이라며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쁘시네. 내가 물어보니까 이쁘단 말아서. 아니 진짜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니 유튜브 어떻게 틀면은 계속 나오는 그것만 계속 봐요. 맨날 일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더 어려 보이죠. 노트브보다 아닌가요? 아니 지금 신문이 더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노트브보다 어려 보이죠. 그래도 더 훨씬 이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깐요. 아저씨.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네.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냐고 지금. 지금 머리가 아저씨 우리 우리 저 팬님께서.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진짜 우암마만 갖다 주면. 세상을 다 세상이 공기 말아주면 공기거든 공기를 다 우암마로 어떻게 깨겠어 깰 수가 없잖아. 그럼 내 성격들은 다 깨버리고 싶어. 지금.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집안에 삼 사 년 전에 집안 누가 돌아가셨었어. 형이요. 형? 형 말고 또 또 삼 육 칠 년 전에 또 한 번 돌아가신 분이 또 계셔 사고수로. 아니 아버님은 삼 십 년. 십 일 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형이 좀 오래되고. 아니 아니 그 오래된 거 오래된 분 말고 오래된 분 말고 내 십 일 년짜로 십 일 년짜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희 식구 중에는 그렇게 없네요. 아니 아니 네 명 세 명 있대 세 명. 자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자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그렇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그 줄 추상은 아니지만 집안에 상문이 잔뜩 끼었어 집안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상문 끼고 우리 저기 아저씨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꽃게잉이 가지고. 꽃게잉이 꽃게잉이 그리고 뭐라 그러지 폭풀에 가지고 내 선산을 건드려버릴까. 파가족 이장을 해버릴까 날려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저 찾아오신 거죠. 아니 저 조카가 그 예 예.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 조카도 같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 치지만 어르신도 내 선수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왜 지금 어르신이 속이 불 불 끌어라야 왜 끄냐면 우리 어르신 자손 하나 있잖아 자손 자손이 세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이 하나는 잃었어요 예 하나 왜냐면 우리 어르신한테 자손이 세 명 있어야 돼. 근데 하나 그러면 하나는 둘 있으면 하나는 잃었다는 소리야 맞죠 근데. 그 그 둘 중에서 막내라 그래야 되지. 그렇죠 막내죠 막내죠 막내 자손이 머리가 돌아야. 또라이 또라이 머리가 돌아라야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 잘한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이 고시식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것을 우리 어르신이 이해를 못 해. 예 제가 좀 엄하게 키웠어 딸들이라서 이해를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지금 나이는 뭘 몇 살인지 몰라 안 물어볼게 우리 저기 십대 말부터. 너무 아버지하고 충돌이 심해라야. 네 아버지하고 충돌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이야. 예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예 밖에 와서 친구하고 놀기 좋아하고 내 집 보도는 밖에 와서 안 들어 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밖에서 나가면 안 들어와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 내가 오늘 오늘 어르신들한테 딸만 한번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도 한번 내유치라고 내가 말 한마디 해줄게요. 왜 내 딸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내 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 가서 집에 안 들어와도 기다린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우리 어르신 우리 얘기 한번 손 찍으면 한 적 있죠.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된다고 싸대기 때려면 아버지가 어딨어.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아버지 오늘 나한테 요구도 먹어야 돼 아버지 내 편이지만은. 여자아이를 갖다 싸대기 때려면 아버지가 어딨냐. 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면 치그치그 다 가서 애기 아버지 애기 아버지 보고 쉴 때. 나 딸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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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만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왜 아버지 하냐면 왜 딸한테 화풀을 했냐고 얘한테. 어. 아버지가 공부 못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치 나 같은 인생 안 살았으면 좋고 좋아서 아버지가 엄격하게 교육시킨 것은 좋아. 그러나 얘기를 애기 뭐 잘못했다고 여기 싸대기까지 때려가면서 머리까지 뜯어가면서 애기를 그렇게 때리나. 어. 내 말 틀렸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나 우리 응 내 편이라 그래서 내 애기 잡으라고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치 내 편이라고 해서 감싸주면 큰 딸 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잘난 줄 알고 끝끝내 그럴 거 아니야. 언제나 내 딸하고 하의를 해야 된다고. 그치. 하의를 고소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너로 지금. 내 딸한테 뭘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고. 어. 내 딸은 내 아버지 없는 데만. 도망가가지고 내 집을 하면 찌글찌글해서 들어오고 싫다고 그러고 아버지 너 아버지는 너 들어오고 싫으면 들어오지 마 이 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너 남자랑 자고 다니잖아 이 년아 왜 딸한테 그렇게 의심을 해. 맨 자고 다닌다 치자. 아버지가 미안했다. 아버지 다면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복수하는 거냐.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 아버지. 딸 나이 좀 적어봐. 나이요? 어 말하지 말고. 막내딸이요? 응. 내가 눈이 이게 안 보여 나이를 적어 미안해 눈이 안 좋아서.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서 핸드폰에 글씨 쓰면 다 틀려. 만으로 스물 아홉. 아버지 말하지 마. 스물 아홉 만으로. 이 아버지하고 어렸을 우리 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싸웠지. 예. 지금부터 응. 힘들게 하니까. 이 아이 같은 거는 고집 지 주장이 너무 세 주장이 세지만은. 지 주장이 센 만큼의 지가 밥벌이나 남자의 성격을 갖고 나왔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 꺾으려고 여자면 여자답게 살아라고 꺾으려고 아까 말했듯이 싸대기 때리고 또 한번 또 해줄게 우리 어르신 우리 아저씨 저기 한 번씩 화나면 베는 거 없어. 그치 예 베는 거 없어서 이거 갖고 이거 잡는 게 물 저기 연장이야 그걸로 애들 때리면 안 되잖아. 그치 네 나랑 틀린 게 아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봐 나한테는 옆에 와이프가 없게 보이지. 그냥 저기 이혼한 지가 좀 됐는데. 이혼한 지 꽤 됐으면 아버지가 애들 이쁘게 키워야지 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굳이. 왜 와이프와 이혼하는 와이프 보듯이 그 애를 갖다가 아버지는 이혼하는 와이프가 잘못했지 애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 근데 왜 그 와이프 와이프 뭐가 조금만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 와이프 생각하면서 애기 때린 거잖아 아버지. 안 그래. 하. 그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누가. 와이프가. 들어와도 아버지 용서 못 해.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는 있죠. 절대 용서 못 해. 그냥 그냥 애기 때 큰딸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왔고 애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봤어. 나 진짜로 나 점을 보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노트북 찍었다고 어떤 사람이 본다 공짜로 점 보아서 큰스러치냐. 아니 우리는 공짜로 점 보아서 대신에 내가 잘 찍어야지만 손님들은 오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머리도 머리가 안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손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점을 보고 갔더라도. 나른한 사람을 이 안 안 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우리 아마 무당도 다 그럴 거예요 무녀들에 그치. 예. 왜 그러냐면.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닮지 말아야 될 내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닮았다고. 아냐. 예 맞습니다. 판박이라고.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해놓고 어 왜 아버지보다 더한 행동을 하냐고. 술만 드시면 예를 들어서 개차만 노릇하고 있냐고. 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내가 봤을 때는 작은 애는 지 주장이 강해 그러나 큰 애는 지 주장이 아예 머릿속에 없어. 그러면 그래도 병신 돼 있어. 그치 그나마 작은 애는 살라고 집 나간 거야.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살라고 예 아버지 그늘 밑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보이는 거 다 말해줄까 내 눈에. 애기가. 말 안 늘면 아버지 하나만 자다가도 열받으면 아버지 하나를 삭치고 자야 되잖아. 다른 아버지 같으면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 흥분을 못 참아서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는 자는 애 이거 물 이만큼 받아서 찌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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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아버지였다고. 내 말 틀려. 네.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 어. 내가 하장 이장하려고 아버지 오늘 점 보러 왔다고 이야기했지 근데 하장 이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하장 이장하면 이 아이 죽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어. 이 아이 반은 우리 같은 반이 아니라 할머니가 오히려 많이 빌었죠. 예예. 전라도 어디에 고향이. 저요? 네. 저는 서울. 아직 아니. 아버지 고향이라든지 엄마가 친정 저기 엄마 저기 저기 할머니 고향이라든지 엄마 고향이라든지. 엄마는 저기 강원도. 강원도 전라도 누구예요. 전라도는 없어요 저기 처갓집. 처갓집. 예. 남원 쪽 전주 남원 전주 맞죠 거기서 신이 너무 세게 들어와요. 예 거기서. 장인도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고. 나 그래서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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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애조부리의 심감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랑 언제부터 싸워라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하고 싸워라야. 맞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 때부터 남원 전주 그거 똑같은 데예요. 예 한 코스 차일걸요 그렇죠 예 아마. 남원 사이에 전주 사이에 아마 고향일걸요 처갓집이 예 전주 쪽이에요 그렇죠 약간 비슷하며 흘려 흘려간다죠 그렇죠 예 이 얘기 천하 없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빌어도 아버지 용서 못해요 그러나 애는 정이 엄청 많은 애예요. 정이 엄청 많은 아이고 애가 정에 굶지는 걸 갔다가. 내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언어 학대. 언어 폭력 폭언. 그 손죽의 폭력으로 우리 이 똑똑한 애 다 죽여버렸어. 아버지 마음에 의처증이 너무 심하거든. 내 말 맞지 네 의처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보면 내 와이프를 보는 거 같았어. 내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확할 겁니다. 이 아이 우리 별상이가 가르쳐 준 거야. 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자라면서 아저씨야 아저씨야는 왜 식구들한테는 못하는데. 지금 이러거든. 응. 왜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도 제대로 못 치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식구들한테 하풀이 아닌데 이러거든.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응. 그리고 내 사주로 오게 기술직을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해라야. 저는 운전 예. 맞죠. 운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몰라 그냥 나 한마디데 내 팽이니까 그냥 오늘 세게 들어와 이 또라이야 어 덤프트럭을 할래 아니면 저기 그 그. 관광버스도 하고 다 있어요. 응 뭐지 말도 안 나 그렇지. 운전 갖고 하라야 기술직을 하래 운전해 운전이야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내가 좀 삭히면 되지 왜 애들한테 삭히고 지랄이셔이셔. 아저씨야. 아. 내 말 잘 들어요. 팜에 오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팜에 했다가는. 내가 사고수록 더. 많이 어머니 산소요 예 어머니 산소뿐만 아니라 내가 삼사 년도로 누가 돌아가시냐 했냐 했잖아 다 같이 더불어 할 거거든 왜 원래 내 선사는 있었어 그러나 자손들이 지키지를 못했다. 그랬다고 그래. 무슨 뜻인지 알지 내 아버지 술 한 잔에 아버지 불명이 한 집 살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무조건 응응하는 거지 지금 아니요 맞죠 그러면 그걸 내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내 본인의 어렸을 때부터 내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보러 팔아야 내 집에서. 지키면 그러다 틀으면 틀다 맞죠 그렇게 고생해놓고 얘는 여자라 이. 아저씨야. 아니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더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애들만큼은 좀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다고 나왔잖아 열네 살 때 고생하고 나 지금 아저씨 백 프로 다 맞추고 있어 좀 틀게 맞췄어. 맞아요 그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의척증도 없어야 되고 내 아버지 하는 행동 똑같이 따라하고. 얘기를 갖다 지러 엄마 뭐 그 어린이가 뭘 안다고 그 와이프를 와이프 보듯이 짤아 보면서 얘기를 때리고. 안 자라 아닌 건. 그니까. 그니까. 아직까지 애 애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은 하이할 시간을. 애가 안 아버지 안 본다 할지라도 자꾸 아버지가 애 있는 데를 찾아가서 또 또라이 같은 년 안 들어오면 말지가 아냐. 지금 들어와요. 그니까 또라이 같은 년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니까 뭘 잘하고 있는 거야 개뿌리 잘해. 보호해요 보호해요. 잘해 주는. 지금 혈압 올라가요 지금 저. 그러지 마세요. 응. 그게요 평생 상처예요. 그 맞습니다. 아저씨도 아버지한테 맞고 커서 예. 평생 상처에서.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응 그 나이가 돼도 밖에서 누구하고 못 어울리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 제가 참 진짜 기구한 게 뭐냐면 아버지 모셔 구십에 돌아왔어요. 그 딴 데다 형들한테 다 안 갔어요 저하고만 살았어요 제가 모시고 살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언제 살고. 어머니가 십 육 년을 갔다가 풍으로 저가 쓰러지셔 갖고. 대소변 다 저하고. 대소변 다 저하고. 있고 예. 굿 전에 들어가면. 이 점을 보다 보면 이건 무석적이라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 부모가 준 상처요 상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오늘 들어와서. 내 한 가지 가르쳐 줄게. 평생 운전인으로 직업 잘 삼았지만 떠돌이 사주기 때문에 잘했어 그러나 돈은 그렇게 그닥 벌지는 못했어. 그럼요 못 벌어요. 너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그냥. 속은 상해 그만큼 고생한 거야 그래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큰소리 쳤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마시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랑 어르신이나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잖아. 살았으면은. 우리 딸 애들한테는 나는 자식 없음 모르지만 애들한테는 그런 상처를 안 줬어야 되는데 무식해도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아비가 다 있니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엄마 때린 거 그렇게 봤으면서. 그걸 똑같이 따라 있냐 이 무식한 인간아. 그게 속상하다고. 훗날 내 자식이 잘한다 그러지만 그 아이 가슴에 이미 멍이 들어서 그 멍으로 어떻게 뺄 건데 안 그래. 예.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판매하지 마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